에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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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에서 벤 주어왔어 우주에서 벤 주어왔어 뭘 봐 이 새끼야 뭘 봐 이 새끼야 먹고 싶어? 죽고 싶어? 한 장 있어? 어? 형 주제 형 형이 다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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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진짜 멈춰 아 그거 알고 지금 너 뭐예요? 말도 못 걸렸는데? 뭐 하고 멈췄는데? 형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뭐야 저 고양이네 뭐야 고양이네 고양이 친구 고양이 친구들 뭐야 고양이들은 야 고양아 히스톱 너? 나? 아 우리 한번 달래? 너? 형 너? 형 안녕 거의 다 개요 기억 못 하죠? 그럼 미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시만요. 저도 기억을 못해요. 죄송해요. 그때, 어 귀여워 이러고 캐릭터 바꿔서 아 같이 바꾸고 갔던 사람? 맞죠 맞죠? 신사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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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같이 바꾸러 가자 하는 사람이 10명이더 뭐. 우리는 그래도 키지 못한다. 우리 친도만 6명에서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. 이분 원래 이분도 똑같지 않나? 이분 원래 내 코어가 아니었어 그린아 내 코였어 멍충아 죽고 싶어 내가 뭐라긴 내 코장을 하지 내 코장은 내가 알아 저분 약간 성우같다 난 성우란 말 처음이야 누구? 성우란 말 처음이야 누구? 성우란 말 처음이야 고양이 캐릭터랑 목소리 잘 어울려 냥? 냥? 23살 고양이 절로가 뭐 있으면 3살이더라 헐? 미래야 미래 미래라고 미래 헐 미래는 아니고 과거죠 미래지 그치 엄청난 먼 미래지 과거라잖아 조용히 해 도전 학생인줄 알았는데 모든 학생인줄 알았는데